자 플래티넘 2의 경기 가겠습니다. 자 우리는 선호공의 각선, 카린, 상대는 린의 제이브, 네 일단은 선타바 선스킬을 다 뺏기네요. 초반 분위기 좀 그렇게 좋은건 아니고 어 좋고 자 방주 먼저 올립니다. 어 힐 해야지 어 야 이거 선호공이 죽었어요 힐을 일단 자기한테 하구요 상대친구인가 상대도 힐을 하고 그래요 제스민님 맡기세요 자 일단은 제이브 잡아줍니다. 노래인데요 어 아 이거 노래 뚫고 들어가야지 야 뚫고 선호공이 데미지 들어가는 클라스 자 초선이랑 스파 잡아줍니다 어허 어 야 이거 뭐야 어 마비의 아니 감전에 야 감전에 실명까지 뭐야 계속 야 이거 세트인가요? 음 어 음 조건 없습니다 예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소생을 한 명씩 살리구요 진노 일단 스파는 죽었는데 아 또 파멸의 기적 야 카린 극혐 어헴 칼이 상당히 극혐이네 잡아줍니다 자 열의 신장인데요 네 이건 뭐 기절은 걸리지 않겠죠 자 감전 음 폭한 자 지진 가요 뭐 거의 뭐 이겼죠 어 상대 린이 뭐 그렇게 뭐 센 편이 아니니까 어 이거는 뭐 사실상 좀 이길 것 같지 않나 싶긴 한데 어 상대 좀 버티고 있구요 진노까지 자 네 이거 좀 이상합니다 어 야 성림까지 야 자꾸 좀 이상합니다 자 이상해요 이거 자 이거 이상해요 지네야 지네야